안녕하세요 호주 액션 미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기차를 타고 시티를 갈 거예요 시티는 펄스인데 저희 집은 펄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 도시 구경 기차를 타고 가볼까요? 짜잔! 출발! 이번엔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돈 있어요 스티브? 돈 주세요! 네! 포즈 액션! 포즈 액션! 오늘 날짜가 있고 포즈 액션! 여기 4명의 시산분이면 진짜 저렴한 거죠?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포즈 액션! 안녕하세요 호주 액션 미니입니다 호주 액션! ea. 우리 하는 선, 어디에 앉아있어? 어디에 앉아있어? 귀엽다 귀엽다 로봇이 진짜 로봇이체 로봇이 진짜 로봇이 진짜 로봇이 재밌게 됐어 부끄러워 다 된다고 ải 로봇 해파리들이 오늘 다 모여서 파티하나봐 다 모여서 파티하나봐 다 모여서 파티하나봐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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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아해? 네 네, 가자!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맛있어? 뭐가 제일 맛있어? 오징어? 아니면 물고기? 파인애플 다 맛있어? 네, 아마... 아니, 아니... 몇몇 후에... 이리 와! 그거 빠르다! 일단은 Move Marip file 와! 여기, 여기! 네, 제! 요람쥐! 제일 좋은 아이스크림 누군가가 있을거지? 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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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야 또 먹어? 밀리야 매일매일 먹어 바다를 타고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다행히도 놀이터랑 예쁜 길이 있어서 아이들이 스쿠터를 타고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테레사밭은? Perth? Perth은 어떤 도시에요? Perth은 굉장히 유니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외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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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외부의 외부가 잘 모르죠 아스트라제라고 생각하시면 Perth에 대한 생각은 없죠 모두가 시드니, 멜번, 브리스본, 캔프라 하지만 Perth은 외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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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외부의 외부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외부의 외부는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여당의 외부는 자체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의 외부의 외부는 아주 편하게 해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도시의 외부의 외부의 외부는 경향적으로 해야될 dos는 이 도시의 외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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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는 아름다운 도시의 외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외부의 외부는 예 그래서 Perth이의 외부의 외부는 고객을 모기 위해 한국에 도시의 외부가 왜냐하면 이 도시의 외부가 많이 받으니 좋습니다 많은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시드니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,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입지 못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마스크를 지금 안 쓰고 있고, 그래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지금 최대 장점입니다. 복 받은 거죠.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행복합니다. 모든 곳에 계신 곳에 계신 곳에 계신 곳에 계신 곳이 많지만, 아주 좋은 곳에 계신 곳입니다. 너무 좋아. 그래서, if you want to immigrate to Australia, come to Perth. 멋진 곳입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간절히 고객 maladies, 해야지. usa r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